톨레삽 레스토랑입니다. 지금 7시가 덜 됐는데 사람들은 아주 꽉 찼습니다. 톨레삽 레스토랑 아주 뷔페에서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톨레삽 뷔페 레스토랑입니다. 여기는 베트남, 베트남 요리, 여기는 전국 요리, 이쪽에는 일본 요리도 있고요. 스위시. 지금 빈자리가 몇 개 없이 꽉 찼습니다. 뷔페 레스토랑입니다. 젤리까지. 손레삽 레스토랑 뷔페입니다. 손레삽 뷔페 레스토랑에 자리가 없이 꽉꽉 찼습니다. 손레삽 뷔페 레스토랑에 자리가 없이 꽉꽉 찼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서 오랜만에 만석을 보는 것 같아요. 7시부터 앞사람 빈어쇼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. 5분 남았습니다. 5분. 사람으로 꽉 찬 톨레삽 레스토랑입니다. 사서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